음악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태신장악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구령 운동의 전성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태신자 해산예정일을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전 가정별로 주의를 받을 말씀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성도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 교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성도 성경읽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맥체인 성경읽기 표를 토대로 하루 4장씩 정해져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므로 말씀에서부터 힘을 공급받아 한 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전도에 힘쓰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전성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녀전도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5층 카페테리아에서 남녀전도회 임원단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앞으로 남녀전도회의 사역과 신망의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아비와 어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지혜롭게 교회를 돌아보는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진 임원단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한나모임이 있었습니다. 4월에 진행될 해광 어린이 문화교실과 앞으로 한나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주축이 되어 힘써 일하는 한나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2부 순서로 새 친구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빈 혜린이의 인도로 문화교실을 통해 왔던 새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전도하여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조은아 집사의 인도로 부활주일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혜린이 학교에서는 과학실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혜린이들이 지식과 영성이 배양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며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전도자 이유빈 혜린이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이은별 운동원이며 다음 주는 배하나 청년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풋살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SFC 2명, 대청년부 3명, 작년 4명, 새 친구 2명, 총 11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풋살 모임이 전도의 장, 교제의 장이 되어 영혼을 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2부 순서는 배하나 청년의 인도로 설교 퀴즈가 있었습니다. 매주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온전히 말씀을 먹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담당자와 운동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모임은 조은하 집사의 인도로 남한의 신앙 현수막 만들기 배움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미륵 앤버스를 활용해서 개인이 선택한 말씀 구절을 꾸며봤으며 주중에 현수막을 개시해 투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배움 교실을 통해 해광의 미래들이 재능을 발굴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대청년부 공식 첫 MT를 가지게 됩니다. 근본 MT엔 총 10명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대청년부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기관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한 진심어린 기도와 사랑의 찬조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며 다음 주는 최애나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미얀마 이종민 선교사님께서 현지 사역 보고 및 성찬 집도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앞으로 사역의 걸음과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HK테크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에 회개와 감사, 부서별 기도 제목과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눈 후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의 본문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업을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기업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길 소망하므로 달려갈 앞으로의 걸음을 놓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뒤편에 기도북이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업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성경학교와 공부방 등을 통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술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고 있으니 현지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연로한 현지 사역자와 빈민 성도들의 생계를 위해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 게시판에 부착해 두었으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임무현, 최은정 집사, 이선화 청년, 혜린이 학교 담당 이건우 혜린이를 신방해 주셨으며 원로 목사님께서 차순두 권사님을, 박은영 집사가 대학부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고은 사모님께서 토요 모임 간식 준비를 최우석 집사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최순희 권사님께서 평일 식사 준비를 손진주 청년이 율동팀 연습 간식을 최경락 청년이 SFC 회의 후 점심 식사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 줌 링크를 예배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예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줌 링크 공유를 중단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위원 임무현 집사 가정 박옥자 권사 안성애 집사 다음 주 이국진 집사 가정 최희룡 장로 가정 김성미 집사 식사봉사위원 조고은 사모 안성애 최미정 집사 다음 주 최순희 윤년옥 권사 조은하 이정배 집사 주일 저녁기도 윤석호 집사 다음 주 윤호중 집사 수요 예배기도 강혜신 사모 다음 주 조고은 사모 특별 찬양 윤석진 집사 가정 다음 주 박옥자 권사 가정 금주 구역 예배 3구역 최은성 집사 가정 다음 주 4구역 배하나 청년 가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 및 팬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